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우리 주위에 소외된 이웃들은 추운 겨울을 보낼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경남 통영에서 불교계가 경찰 봉사단과 손을 잡고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연탄 배달을 펼쳤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가슴 훈훈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통영시 서호동과 명정동 일원의 가파른 길목에서 연탄을 나르며 스님들과 통영해경 봉사단원들이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가까운 곳은 한 줄로 서서 연탄을 나르고 먼 곳은 직접 창고까지 날랐습니다. 스님들과 달리 20대 봉사단원들은 기름 보일러 세대라 연탄이 낯설기도 했지만 나눔의 기쁨은 모두가 같았습니다. 부처님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무 보람찹니다. 통영지역 연탄 나눔은 5년 전 보현사주지 묵원스님이 시작했습니다. 스님의 보시행에 감동해 여러 스님들이 동참하면서 지난해부터는 사업연합회가 중심이 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연탄 3천여장과 보일러기름 7드럼을 직접 전달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2,700장 나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 해경 봉사단에서 같이 나와서 스님들하고 같이 오늘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스님들의 연탄 나눔 소식에 일선 동사무소에서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올 기회를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보호인사 스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의 자비 나눔과 관심이 이어진다면 매선 한파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따뜻한 겨를 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입니다. EBS 뉴스 박용룡입니다.